이곳에 초대해주신 이영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여기가 비어있을 때 왔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가득 차 있을 때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미국은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믿음이 아닌 쪽으로 가느냐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가치와 정신을 공격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저와 저의 가족은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을 겪는 아주 중요한 암살 사건을 겪었습니다 7월 13일에 저희 아버지가 암살 시도를 당했던 그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를 만지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굉장히 가까이서 이루어진 암살 시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소와는 다르게 고개를 돌림과 동시에 그 암살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저의 아버지와 그리고 저의 가정은 그 믿음이 더 자라났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의 믿음이 자라났고 뿐만 아니라 저희 이 모습을 바라본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저를 이곳에 초대해 주신 특별히 이영훈 목사님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와 저의 가족이 기독교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 정신이 유지되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맞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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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